할렐루야! 할렐루야! 펼쳐지는 왕정시대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고 또한 그와 약속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민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받은 언약, 그 약속의 말씀과 또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봉헌한 그 성전으로 하여금 그 다윗의 왕국, 즉 이스라엘 나라가 받은 축복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가 누릴 또한 영적인 축복들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 다윗의 교회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세워진 나라 즉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이다 즉 오늘날의 교회도 이 언약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 자체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완성됐는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언약을 지켜야 할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역시도 신약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헤아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안이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뤄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이 내가 내 몸에서나 내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올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시대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평안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를 다윗으로 받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완성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나타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먼저 다윗의 집과 또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언약의 약속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아주 견고하게 하셔서 사사시대 때는 패하여지고 없어지고 다시 바뀌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는데 왕정시대에 와서 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집을 이제는 견고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패해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 위에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나라와 그 위를 견고하게 하고 사울에게서 빼앗으셨던 그 왕이 그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빼앗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 그 왕권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과 친이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다 즉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나라 즉 오늘 교회로서 보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나라를 교회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언약이 위해서 세워졌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왕성함을 노렸고 그 언약대로 솔로몬이 왕권을 계승하게 되었고 그 언약대로 선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언약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죠 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정 낙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말씀 끝나고 보면 솔로몬이 왕권을 계승하게 된 뒤에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되고 봉원식을 치르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렀을 때의 그 결과로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낙심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기뻐했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들이 말씀 가운데 기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어떤 것 때문에 기뻐했을까 이것인데 오늘 말씀 한 구절 보면 역대하 7장 10절에 백성이 여우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의 즐거워하였다 즉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먼저 그 은혜의 내용 첫 번째로 1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사를 것 즉 여우와의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로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여우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즉 여우와께서 임재하는 그 장면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엄청난 예물 여기 말씀해 보면 소 2만 2천마리, 양 12만 마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봉헌할 수 있었던 것, 성전과 함께 봉헌할 수 있었던 여우와의 풍성한 축복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여우와께서 언약적으로 맺은 그 은혜가 그들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펼쳐진 이러한 상황들을 목도하며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었죠 여우와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우와의 임재로 인하여서 또한 여우와의 풍성한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신약교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우와의 응답 그리고 여우와의 임재, 여우와의 풍성한 축복들 우리가 누리는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성도, 즉 교회가 삶의 현실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다라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을 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위세계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이렇게 성전 자체가 왕성됐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언약을 지켜야 할 교회로서의 그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우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우와의 전과 자기의 군걸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우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에 삼았으니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 공사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그때 여우와께서 다시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언약의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먼저 축복의 내용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여우와의 전으로 삼겠다 또한 항상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실 것이고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저주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경배하면 솔로몬과 그 후손이 여우와께서 주신 땅 즉 가난에서 뿌리째 뽑혀 쫓겨나고 여우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오늘 왕성된 이 성전 마저도 버림을 받아서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즉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우와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역대화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우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즉 이방을 섬기고 이러한 행위를 저질릴 때에 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전 자체를 완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줄 보면 다윗의 교회가 누린 은혜와 축복은 다윗과 그 백성이 언약에 신실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결코 성전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에 신실한 성도 즉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 어떤 삶이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공과에서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적용의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다윗의 집 또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권 경국해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것들은 한번 우리 구역 모임에서 깊이 있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정 봉원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백성들은 왜 그토록 기뻐했습니까? 정리가 되어 있었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재단 가운데서 임재하신 그 장면 그리고 여호와의 풍성한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교회인 우리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점마저도 버리시는 여호와의 저주는 어떤 경우에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죠 정리하자면 역대화 7장 21절의 말씀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한다면 나도 그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을 정리해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먼저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며 끝까지 감사 노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며 더욱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경향복지재단 선민복지회관과 구립장공어린이집을 통해 모든 경향인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개명에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11월 14일에 있을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경향의 자녀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